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변 여과수를 상수 원수로 쓰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대구시는 취수량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며 오직 구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철희 기자입니다. 미국 루이빌의 오하이오 강변에서 대형 우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1993년 미러키에서 상수 원수가 병원성 미생물 균에 오염돼 100여 명이 숨진 이후 미국에서는 이 같은 강변 여과 방식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19세기부터 강변 여과수를 써왔습니다. 2002년 기준 강변 여과수를 식수원으로 쓰는 비중이 스위스가 80%, 프랑스 50%, 핀란드 48%, 독일 16% 등입니다. 국내에도 이미 도입됐습니다. 인구 54만 명의 경남 김해시는 낙동강 물을 강변 여과한 원수를 지표수와 섞어 정수 처리한 뒤 전 가구에 4년째 공급 중입니다. 정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 중간 발표를 보면 부산과 동부 경남 모두 강변 여과수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 치수원의 경우 1순위가 구미해평, 2순위가 임화된 물이고 강변 여과수는 3순위입니다. 치수량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며 대구시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강변 여과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대구도 현재의 매곡 치수장 인근에서 강변 여과를 한 뒤 상수 원수로 쓰는 방안을 선택지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강변 여과수가 답답한 대구 치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박철희입니다.